자막 제공 및 자막이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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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. 삼특한 잔 병원에 왜 누워있어? 병원에 누워있어 이 뇌이저 치료를 매주 하고 있어요 긁지 말라고 많이 먹어 샐러드 남기지말고 엄청 오래간만에 이케아 구경을 왔어요 엄청 오래간만에 이케아 구경을 왔어요 엄청 오래간만에 이케아 구경을 왔어요 엄청나게 도착해요 또 주문하신 Alexis 또 결정된 내구도 요새가 만들고 오늘도 집중한 뇌이저 엄청나게 생길게요 더이상 고기 다음 주 하신 사진 찍고 항상 순위를 걸어 봐도 잘 안되는데 zięki 사진 찍고 있어요 일단 사진 찍고 있음 뭐해? 열어봐도 돼? 응 열어봐도 돼 아까 trainings 처음으로는 타볼거야? 응? 타볼거야? 응 네가 타기엔 좀 작지? 응 생산 계란 치즈가 너무 귀여운거 아냐? 치즈 참기름 섬 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트리가 너무 예쁘다. 2층 못 가요. 그 의자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? 너 그거 사주면 맨날 빙글빙글 돌리고 있을 것 같은데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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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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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디자인을 보고 샀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이것만 보고 집어왔거든요 음 할 수 없죠 뭐 피아노 위에다가 넣었더니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인형 속에 뜨거운 물주머니가 들어있어서 요새는 냉동 치즈 핫도그가 너무 맛있게 잘 나와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계절이 돌아왔어요 오징어 고춧가루 배고프로 마치고 배고픈도 마치고 멕시 마치고 고춧가루 덕분에 식탁으로 가면서 고춧가루 먹어야지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뭐지? 하고싶어 또 하나에 가득 피어 너무 안좋아 고고 고고 예쁘다 이거는 반짝반짝 반짝이 반짝이 출발 까르마 리액션 전화해서 봤어요 아 귀여워 대표적인 프리스피 디저트죠? 길게요? 그래가지고 빨하게 저어주면 많이 안 돼요 우리 또 크리스피 라자나는 그냥 라자나보다 그 두가지가 이 라자나 자체를 조금 덜 묻어놨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얘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하지만 한 번 마지막에 뿌리면 오늘 완성 그렇다고 했냐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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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기도 하고 약간 내추럴에 빠졌어요 이거 나아간 거예요? 이거요? 이거요? 그런데 김치 다행히 식용유 매운 양념에 coal 양념갈리 양념수 참기름 고추 나 핸드폰 바꿨잖아요 뭔데요? 아 유지한걸 안하고 제품이에요 뭐 항상 이거 아멜리에 나오잖아요 이거 아멜리에 나오잖아요 안 먹고 아니 찾아라 아